참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아킬레스건 민주당의 급소가 뭡니까? 민주당의 급소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현명한 그런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그냥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파트너 상대방이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민주당 측이 지금 칼을 겨루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검투장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말로 치명적 약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너무나 그냥 심각한 약점입니다 그 심각한 약점이 바로 뭔가 아니까 반복적으로 부정선거를 그동안 치러온 겁니다 증거가 상당 부분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상대방의 급소에 대해서 찌르겠다는 폼만 잡아도 그쪽이 바짝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상호 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대책본부 그러니까 투톱체제였죠 송영재 씨하고 우상호 씨가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게 되는가 하니까 문재인 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브레이크 우상호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일종의 좌파들의 길들이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들이기를 협조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일종의 예고한 것이다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정도는 충격을 받았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윤 정권의 그런 예봉을 끊고 윤 정권을 어떻게 흔들어서 우리 자신의 안보 정권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 우리의 안의를 확보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협상 카드를 지고 있으면 저쪽에서 함부로 우리를 못 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뭐냐 이야기죠 그 무기는 번복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은폐할 수도 없고 정발시키도 없고 사람들 눈에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 약점이 있는 겁니다 치명적 약점이라는 표현에만으로써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약점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형입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증거물들이 그대로 산더미처럼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만 폭격을 가하게 되면 그쪽은 그냥 공중폭발을 할 수밖에 없고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투사로서 검투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건 전쟁을 할 때나 적과 아군이 싸울 때나 항상 뭡니까 적의 약점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적의 약점을 관역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국의 좌파들은 또 좌파들의 추측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 정신들은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가 바로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저지러 온 겁니다 그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거부정에 대한 그런 공격만 가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좌파들의 소위 민낯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어묵함과 그들의 불법적임이 세상만 천하에 까발겨지고 586 운동권 때는 그냥 그 자체로 뭡니까 한 것 반에 그냥 다 썰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상호건 송영길이건 엊그제 586 운동권의 맏행이라고 불리는 김영춘 씨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있는 전개 은퇴라고 생활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냥 여러분들 그게 그냥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밀어 닥치게 될 엄청난 그런 광풍의 예고편 정도로 보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떠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화가 미치기 전에 저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삼선의원이었던 1962년 586 운동권 청춘의 맏행으로 송영길 씨가 1963년생이니까 그만두는 것을 보고 아 저 양반들이 이미 읽고 그냥 빨리 그만두고 손 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은 참 어쩌다 대통령이 됐지만 엄청난 그런 행운을 갖고 있는 겁니다 172석이라고 폼 잡지만 그 172석이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지는 걸 폭격하게 되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게 유리한 조건에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엄청난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투하만 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쪽이 초토화되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양정철이 혼자서 했겠습니까? 이근영 씨가 혼자서 했겠습니까? 고한석 씨가 혼자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발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주한 사람이 누가 발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주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으면 북한 함께 비난을 퍼부어야 되지 그걸 에둘러 가지고 발주한 사람을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그래서 황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북한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 지금까지 해온 거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마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겁하고 악하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주어하고 동사를 맹악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혼미스럽고 비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주자가, 원발주자가 그 발주자가 누굽니까? 3구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발주자입니까? 당대표가 누굽니까? 송영길 당대표잖아요 그 밑에 윤호중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 수뇌부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나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는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해찬 씨였죠 이해찬 씨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누구죠? 통일부 장관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호중 씨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윤호중 씨가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발주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주자는 다 아는 거죠 발주자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주자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무기와 수단을 다 동원하고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행운한 거죠 이인영 씨 4.15 총선 당시에는 이해찬 씨가 당대표 이인영 씨가 원내대표 윤호중 씨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하수의 민주연구원장이 양정철 씨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보정값 조작값을 영향한 사람이 이근영 씨였습니다 3구대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송영길 당대표였고 윤호중 원내대표였고 사무총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총괄은 누구였습니까? 이근영 민주당 전 선대위원장이 기획단장을 맡아서 이번 일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옆에 선거 조작기술자들이 있겠죠 발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고구마 그냥 능쿨째 캐는 것처럼 줄류류를 다 엮어질 겁니다 오늘 프리덤오니드인 부정선거란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합니다 사형도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전국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운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전국을 운영하기가 이거 한번 보시죠 현재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전국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자 다음에 국투본 상임 대표이자 4.15 총선에서 인천연수원에서 정일영 그런 후보에게 부정선거로 패배한 바로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 민주당 의석 172석을 무너뜨리지 않고 윤석열호의 순항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법원을 압박해서 사의로 부정선거 판결을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건이라도 재선거 판결이 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172석도 무너집니다 작은 손가락 넣어서 큰 뚝을 무너뜨리는 전공법입니다 이런 가장 유력한 대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일 수가 있으면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일은 또 그렇지만 이 기회 포착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기회를 그렇게 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볼 수 있는 촉이 있어야 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원 투 쓰리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소위 인생에서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한 10년 터울로 마지 물결 치듯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래서 항상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가 아니에요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안테나를 자기 삶에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그 기회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계량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소위의 용기와 담대함과 순발력이 있어야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정치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에 측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수많은 농객들이 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냥 가뭄에 콩나기보다 드물 정도로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겠지만 정국법을 지적하고 난국을 풀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은 가뭄에 콩나기처럼 드물 거랍니다 그게 지도자가 갖고 있는 복인 겁니다 장악한 지적입니다 국회 민주당 의석 172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좌파들은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업무를 실행에 옮길 것이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성공이 우리 미래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민주당이 자책수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범한 저지른 가장 공동체의 사악한 죄인 부정선거라는 그런 치명적 약점을 정면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때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좌파와 좌익들의 기반을 도덕적 기반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와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프리덤 오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란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당 회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매년 수백억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대 여당이 지금까지 여당이죠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그 당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정철과 이건영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해찬과 송년길과 윤호중과 이런 사람들이 다 기획된 작품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민경욱 의원이 17시간 전에 올린 글입니다 이번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갔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당 중진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위로를 해둔 중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전화했으면 상당히 평소에 친분이 있었겠죠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 의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부역이 없었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부분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믿음은 이미 깨졌고 3구 대선을 통해서 선관위의 상당한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에 관련됐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이번 애 아니고 이번 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만 잘해줬으면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민 의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뭐 이게 민경욱 의원이 병환 중에 평소에 친분이 있는 그런 민주당 중진위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해 준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낙연 씨는 몰랐겠습니까 4.15 총선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압승하는 그 기쁜 소식에도 조용히 이낙연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런 종류의 귀한 그런 조언을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무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것을 제대로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습니다 선관위 임시사무소 얘기가 나왔을 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말뚝을 받았는지 마이동풍이든 국민의힘당이 뒤늦게 국회 상임위를 통한 선관위 압박에 들어갔다 이 미련한 자들아 그게 선거 뒤에 이런 일이 더 이럴 일이 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정말 참 야성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항상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글을 많이 올리시는 리세라 님입니다 선거 조작을 덮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선거 조작은 국민 주권을 훔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또 나라 도둑질입니다 선거 조작을 덮겠다는 것은 나라가 도둑맞게 내버려 주자는 말입니다 그 자가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울분을 크게 토하는 거죠 선거 조작을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선거 패배라는 그런 후폭풍을 딛고 지금 더불어민유당 측에서 그런 어떤 작전계획 지방선거에서 판실을 엎으려고 하는 그런 작전계획을 개시하면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막고 그다음에 청와대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이유 때문에 집무실이 전에 반대하고 우상호 씨는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래도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언포를 놓고 이런 모든 그림들이 그들이 패배 충격을 딛고 다시 궐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